제가 여러분들 보내주신 덕담을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걸 뽑았는데요. 아쉽지 않을 올해를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많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. 김윤희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제 곧 명절인데 올 한 번에 함께하는 가족, 친지 분들과 따뜻한 정 많이 나누시고 행복한 대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작년보다 더 웃는, 많이 웃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